사팟 진짜 사팟 영호씨 영호씨 2020년 12월 11일 여행 50탄 드디어 50탄 가졌습니다 50탄 Start Go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제거 가진 바다 가진 나 뭐 여기 여러분들 일단 다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쳐온 건물들은 나가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나서 기운 없는 곳은 패스패스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?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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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거 있어 ㅅㅂ 와..엄청쎄다 엄청쎄다 잠시만, 잠시만.. 혹시 여성분이십니까? 혹시 여성분이십니까? 수살기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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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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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수살기다.. 여러분들 소리 한번 봐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누가 제 다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중포기 확인.. 잠시 후.. 뭐해? 거짓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보고 나갈게요 그만 누르시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.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아.. 와..잠깐만.. 올라오지마.. 올라오지마.. 잠시만.. 여기가 안되겠다.. 내 모장 어딨어? 와.. 내 모자 어딨어? 진짜.. 댕세다!! 댕세다!!